다음 중 국민건강증진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 아닌 것. 요거는 교재 265페이지 개념에 나오는 거거든요. P265 가보십시오. P265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 앞에 개념정의가 나오죠. 개념정의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개념정의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쭉 나와있죠.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건교육은 들어가죠. 건강이니까 질병예방, 영양개선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나 건강생활의 실천도 들어가는데 영양표시는 식품위생법에 있죠. 식품위생법. 그래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은 한계입니다. 그죠. 역시 4개하고 한계하고 해가지고 다 해놓고 또 아닌 것, 긴 것 잘못 읽어가지고 뭐야. 4번을 찍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정답은 1번이죠.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있는 그거죠. 그래서 뭐입니까? 보건, 질병, 영양개선, 그리고 건강관리, 건강생활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그거는 또 이것도 눈으로 자꾸 확인해서 봐주십니다. 그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죠.